아 진짜 내가 말했지! 나만 믿으라고! 형이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짝이에요! 장 대표, 확실히 봤지? 우리와 니들의 차이점을 야 뭐해 빨리 가서 차 안 빼고 오늘 액션은 기계가 과하더라 기본부터 새로 배워야겠어 장 대표 파이팅입니다 장 대표 다음에 뵈요 장 대표 자식 속이 좀 쓰릴거다 오래 쫀시고 있어가지고 형님 근데 괜찮으세요? 야 강목을 그냥 생으로 다 견디시고 그럼 야 형 똥변거 몰라? 이정도는 막 끄따갑지 이 자식아 형님! 형님! 진짜? 대박! 잘했어! 아빠 완전 잘했어! 어떻게 어떻게 했을래? 빵글아! 아빠 드라마 안 돼? 주인공 대형이네 짱이지? 그치? 서진이도 잘했대 아빠 너무 멋있대! 진짜 멋있다! 엄마 옆에 있어! 바꿔줄게! 잠깐만! 됐어! 엄마 운전 중이잖아 어.. 아빠! 엄마 지금 운전 중이라 통화 못해 파티? 성공 가야지 그럼! 아빠 이따 봐! 아빠 뿅! 좋아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지 아빠 간만에 기분 좋은데 하여튼 매장에 이따 파티한대 갈거야 나랑 서진이랑 그럼 말리지마 진짜? 오빠가 떠냈다고? 어! 한 번씩 독하게 해낼 때 있잖아 오빠 그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렇지 그치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 오빠 신났겠네? 아이구 야! 말도 마! 이따 고기 파티 한다고 난리야 지금 야! 넌 언제 들어올거야? 글쎄 난 좀 늦게 들어가는게 낫지 않을까? 간만에 엄마 기분 좋은데 나 때문에 또 분위기 망치면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더 일찍 들어와야지 지집애야 엄마 기분 좋을 때 어떻게 좀 잘 풀어보라고 그럼 일찍 들어오는 걸로 안다 알았지? 이따 봐? 얘기 들었어 축하해 어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아 그럼 스케줄이 안 맞아요? 아 아니요 수학은 해야죠 아 그럼 어머니 제가 밤시간에 한 번 맞춰볼게요 9시는 어떠세요? 아 네네 당연히 해야죠 네네 네 하